캠피셔의 투자노트 이게 정말 너무 좋더라구 투자자 대분이 절망에 매도할 때 이때가 반등의 시작이다 천정과 바닥을 얘기해 주는 거야 바닥은 언제라고? 모든 투자자가 절망할 때 캠피셔의 투자노트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죠 만일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머리를 똑바로 들 수 있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다 내리워드 커블링 실패를 했는데도 용기를 가지면 성공한다는 거야 주식투자는 날고 기고 떠들어 대봐도 오면 무조건 실패보게 돼 있어 이게 역발상 투자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나가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요 그래서 역발상 청개구리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가면 정도로 가잖아요 근데 주가는 반대로 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경기 불황이 온다 침체가 온다 미국 큰일 났다 주가는 우상 그냥 꾸물꾸물 하고 있죠 걱정 속에서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큰 장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큰 장은 어디서 와? 걱정스러울 때 온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좋은 말의 표현이 있어요 격언 중에 큰 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가 참 맞는 말이야 내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 아버지가 필리피셔거든 영국 작가 커블링의 시가 가르쳐주는 자제, 인내, 기울 등을 지가 따갑도록 강조했다 나는 요즘 커플링 시를 지갑 안에 가지고 다니고 사무실 벽에도 붙여 있다 금역주의 대한 커플링의 손관은 인생을 사랑하는 데 훌륭한 조언인데 시장 변화가 우리의 감정을 어지럽을 때도 특히 더 도움이 된다 코스피가 약세장 수준으로 미끄러지고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냉정한 태도가 요구된다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지혜는 문구들을 소개한다 당황하지 마라 매도 시기는 폭락 전이지 폭락 후가 아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존재물 경우도 모든 폭락을 일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악은 약세장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가 반등을 놓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물려 있어야 돼 좋은 가치주를 늘 물려 있어야 돼요 모든 거래에는 우연곡절이 있다 바로 여기에 인내와 자제가 필요하다 김병주 아시아사무부 대부로 불리는 김병주 회장은 투자를 하면서 감정에 굴복하지 않았다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 나는 가격이 낮고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 구매한다 제일 중요한 게 그죠 아무도 사지 않을 때 그 아무도 사지 않을 때 사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잘게 썰고 팜 시스템을 해야 돼 좋은 주식에 물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주식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곳이다 워론버페 아 정말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무시무시한 경기침재는 투자의 체력을 약화시킨다 대부분의 투자들은 시장 상황이 가장 암울할 때 보일 때 매도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때 시장이 급격히 흡역하기 시작한다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이자 최대의 적은 아마도 자기 자신일 것이다 당신이 투자금을 어떻게 움직이냐 보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벤자민 그렴 주식자의 가장 큰 적은 나랑 나 여러분 스스로야 여러분이 이것저것 글 절대 없는 유튜브 보고 마음이 변화가 오잖아 와요 안 와요 증권 분석의 아버지 벤자민 그렴이 자기 조절에 대해 한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만 차리면 산다고 속담에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한국 속담이죠 주식은 항상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원상 Кон장의 86 베이징 500 주식은 항상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하나 생 navig자 여러분은 예전에